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거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에 개고생하는 아내를 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악한 짓을 알게 된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씨 집안의 가정부가 되려고 결혼했나 싶습니다. 왜 결혼을 했을까? 왜 아이를 낳았을까? 늘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다 지겹게 힘든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줄 일이 생겼네요. 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까지 대가족이 살고 있죠. 처음엔 이렇게 살지 않고 저희도 신혼집을 마련해 살고 있었는데 신랑의 사업 실패로 오갈 데 없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 기상.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부엌으로 향해 밥과 국,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댁으로 들어왔을 땐 온 가족이 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 같이 준비해주고 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였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사람씩 방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순진했나 봅니다. 보이는 대로 믿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란 걸 미처 몰랐네요. 예전에 어머니 혼자서 다 하신 줄 알았는데 각자 알아서 아침을 해결하였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제가 시집아서 아침을 준비해서 식구들, 아버님, 시동생, 시누이 다 챙겨주길 바래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쇼였던 거예요. 결혼의 신원 땐 잘 보이려고도 하고 돌이라고도 생각해서 알람을 해놓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 어머님을 도왔죠. 그런데 막상 아침을 먹는 사람은 저뿐이더군요. 하루는 아버님 말씀이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냥 살던대로 삽시다. 시동생도 엄마, 나 아침 먹으면 배 아파. 시누이 아침에 화장이며 머리며 준비하려면 바빠. 언제 밥을 먹었다고 난리야. 피곤해. 그냥 살던대로 살아. 다들 하나같이 쫓기듯이 출근하고 어머니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시고 한 상 차려놓은 상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먹었답니다. 신랑은 자고 있었는데 절대 깨우지 않는 어머님. 신랑이 욱하는 게 있는데 한 소리 들은 것 같으니 아예 깨우질 않더군요. 신혼이라 잠깐 주말에 오거나 신랑이 사업을 하니 자유로워서 가끔 이렇게 평일에 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안 하던 짓 바로 아침밥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오는 저에게 밀린 집안일을 같이 하자 하시면서 청소 도구를 꺼내 오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힘들지만 또 청소를 열심히 끝내고 나면 빨래며 다른 질거리며 여기저기 먼지 닦고 쓸고 하면 저녁이 되어가는데 식사 시간대에 집에 간다고 올 수도 없고 해서 또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와야 한답니다. 저녁 준비도 어머님은 하루 종일 움직여서 피곤하시다며 방에 가서 누워버리시고 신랑은 있으나만 한 존재입니다. 하나도 안 도와주고 냅다 잠만 퍼 삽니다. 깨우려면 어머님은 냅둬라 사업이 그렇게 쉽냐 얼마나 힘들면 잠만 자겠니 넌 생각하고 깨우는 거니? 내버려 두고 너 할 거나 해 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신랑이 알밉기도 했지만 신혼이어서 그랬을까요? 신랑에게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어떤 말도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의 존재가 왜 가정부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시댁 가는 횟수를 줄이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집에 와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갖 심부름 다 시키고 저보다 어린 시누이 시동생 내버려 두고 시킬 때마다 너희는 앉아 있어 일하고 왔잖아 형수 새언니가 할 거야 그냥 있으면 돼 하시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노는 줄 아나 봅니다. 저도 신랑 사업 도우면서 바쁘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어머님이 집에서 놀고 계시는데 그것도 노래교실, 에어로빅 문화센터 친구들과의 모임 등등 솔직히 제가 해줘도 되는데 어머니 말이 정말 정안 가게 하시니까 화가 나서 해주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것을 전부 저에게 떠넘기시는 게 더 화가 납니다. 시아버님은 어머니에게 꼼짝도 못하셔서 제 편도 들어주지 못해요.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 바람 피우시다 들켜서 경제권 다 뺏기시고 그냥 그냥 사신다고 해요. 가진 것도 없이 쫓겨나실까봐 어머님 비유 맞추면서 살고 계세요. 시동생도 사업한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노후 준비해 두신 돈까지 다 줬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에요. 형 밑에서 사업 배워라 하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절대 부모 말 형 말 안 듣더니 결국 다 말아드시고 지금은 형 밑에 있습니다. 시누이는 바람 피우고 들켜서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요. 그러니 제 편은 아무도 없네요. 누구 하나 나서서 어머니를 말려줄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싸야만 가고 그 화를 저에게만 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다 받아주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여자고 어머니도 여자라고 생각하니 참 여자 인생치고 행복하지 않겠구나 싶어 감싸드리고 얘기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저를 바보로 아시는지 만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화나면 한 성격 하는데 참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듯 합니다. 그나마 매일 안 보고 사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니 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연락이 안 되기가 일쑤였고 집에 와도 옷만 챙겨가고 들어오지 않아 같이 해결해보자. 힘들어도 집엔 들어와라 했는데 자꾸만 밖으로 돌더군요. 힘들어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별일 아니겠지 했던 일이 큰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던 사업에 투자를 하더니 정말 세상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저희는 고민을 하다 시댁에 잠깐 머물기로 하고 간단한 짐만 챙겨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살게 되었네요. 그땐 제가 임신을 해서 찜질방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서 바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릴 때 고아로 자라 친정도 친척도 없던 터라 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패턴도 다 바뀌더군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침을 챙겨 드시고 이러다 마시겠지 했는데 어김없이 어머님은 저를 깨우시고 아침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쉬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어김없이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 애 없고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일하다가 밭에서 애 낳았어. 정말 이젠 듣기가 싫으네요. 그놈의 옛날 소리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악작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네요. 가족 없이 자란 나는 여럿이 살면 행복하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 일은 배로 많고 더 바쁘다는 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족은 저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후회가 막심하네요. 지금도 신랑은 사업 실패 후 가정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고 생활비마저 주지 않아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겹네요.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모 없이 자란 터라 아이에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동안은 참고 버텼는데 이젠 아니라고 확실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일이 터졌네요. 며칠 전 신랑의 행동도 의심스럽고 어머님의 행동도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기로 작심하고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죽이고 싶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말입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에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집안 살림 다 맡겨두고 신랑 내원녀와 함께 밥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녔던 겁니다. 한 달 전 어머니께서 모임에서 여행 간다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그날 신랑도 며칠 일 때문에 어딜 가야 한다 해서 안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셋이서 여행을 갔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더니 그런 짓을 하고 있었네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을 생각하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사업 실패로 집에서 놀고 있는 시동생 밥 챙겨 먹여 이혼해서 집에 와 있는 신우이 밥 챙겨 먹여 솔직히 아버님은 부모님이니까 챙겨드려도 힘들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빼고 아버님과 저와 애 위에서만 밥을 준비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먹는 걸로 그러지 말자 생각을 바꾸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먹고 난 후 설거지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약속 있다며 다들 나가버리고 그래서 늘 재차지였죠. 집안일도 그래요. 안 하면 표나고 하면 표 안 나는 일들 빨래며 청소 이런 것들도 밖에서 일하면서 애 돌보며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신랑과 어머님은 그럴 수 있을까요? 며칠 고민하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이른 아침 일어나 식사 준비하는 것을 제일 먼저 멈추고 밥도 아버님과 아이 거와 제 것만 준비를 하고 반찬도 딱 한 끼 먹고 치울 정도만 하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점심 저녁 다 밖에서 해결하고 오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빨래 역시 우리 것만 하였고 청소도 그냥 보이는 곳만 하고 그냥 모든 살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상한 것을 느끼고 저에게 물으셨고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구나 대신 내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픈대로 해라 그러시더군요. 처음 아버님 바람 얘기 듣고는 아버님에 대해 실망도 했고 거리감도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아버님께서 모르고 당하신 사기 사건이었더라고요. 여자 동창에게 돈 밀려준 것인데 어머님은 바람으로 오해하시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전 재산 어떻게 될까봐 명의를 다 돌리시고 했다고 해요. 억울하지만 자식들 위해 참고 사신다고 해요. 그 이후 어머님이 밖으로 돌고 사치도 심해지셨다고 해요. 그건 그렇고 아들의 바람을 눈감아줄 수 있나 알아보니 그 여자가 어머님께 내가 해드릴 수 없는 만큼의 옷이며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등을 사드리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자그마한 아파트까지 사드렸다고요. 시어머니의 짐을 거기에 두시고 모임이나 외출 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셨다가 집에 오실 때 다시 갈아입고 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에 기가 차고 어쩜 저럴 수 있나 싶었네요. 두 얼굴을 가진 신랑농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다 둘이서 어딜 간다고 하길래 뒤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 셋은 멋진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셋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부모인 듯한 두 분 어르신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지 생각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 누가 봐도 상견례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나오고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손에 물컵을 양손에 쥐고 그들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랑 머리에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먹고 있던 스테이크를 신랑은 머리에 어머니껜 그나마 예의를 지켜드리려고 치마에 부었습니다. 주위에선 놀라서 저를 미친년 취급했죠. 주변은 어수선해졌고 저는 침착하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남자랑 이혼을 하려고 온 이쪽 부인입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 이 능력 없고 돈도 없고 바람이나 피우는 이 개 같은 자식이랑 끝장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 아빠로서 자격 없어 보여서 버립니다. 고장이 아주 잘나니 AS 잘하셔서 쓰세요. 저에겐 더럽게 쓸모없는 짐이네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는 수습하기 바빠 내가 나가는 것에는 신경도 못 쓰더군요. 저는 이혼을 결심한 순간 아이들과 보낼 집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금을 마련해두고 일단 월세를 알아놨기에 다신 그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작지만 아이들과 마음 편한 이곳에서 저에겐 천국과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아요. 원래부터 집에 거의 없던 터라 애들도 아빠를 찾지 않지만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슬퍼지네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내 아이들의 아빠인 것도 화가 납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밝고 잘 웃습니다. 저도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몰랐던 행복이 느껴지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